자, 또 시작할까요? 예 마이크 써주세요 홍계천 선생님 야, 홍계천 선생님 홍계천 선생님 나오고 친구 아니여? 친구 추가했다 요청 취소 홍계천 선생님 친구 받아주세요 친구 따지 아니었구나 2020년의 풍경 코로나에 인해 산과 죽음의 문턱에서 바라본 세상은 세상은 앞으로가 아름답고 자유한데 인간의 삶은 고난을 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을까 우리에게 희망은 있을까 저는 우리가 희망이니 절망이니 이런 얘기를 즐겨 하잖아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곳에 반대로 절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희망이 별로 없고 절망도 별로 없는 인간의 유행 중 하나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고 충실하게 사는데 몰두하고 있는지 내일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별로 안하고 사는 인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사는 건 또 아니에요 대책 없이 사는 건 아니고 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걸로 인생이 메워지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내일 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의 몽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날 그날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코로나 이런 게 오면 이야 정말 대단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아마 바뀔 것 같아요 홍계천 선생님은 사실상 죽다가 살아난 건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아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역시 그런 게 보이는군요 선생님들은 통상 이쁜 것에 쓸려서 돌아다니죠 지금 뭐라 그러냐 그러면 피사체에 현혹되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피사체에 현혹되어서 물론 피사체의 현혹, 아름다운 도우를 보면 아름다운 도우를 촬영한다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주체가 되면요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선별해서 찍는 노력이 필요하죠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브라질 작가 중에 브라질 작가 중에 백금광산을 찍은 살가도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메모하셨다가 살가도라는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 분 검색을 해서 그 사람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낸 사진집 중에 제네시스 하는 사진집이 있습니다 기원이죠 기원 기원이라고 하는 사진집에 등장한 것을 보면 다양한 인간 군산과 자연현상 자연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기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컨셉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게 기원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고 그냥 아름다움이 끌려서 찍다가 보면 매주 초기에는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느 분 마이크인가 계속 쓸리는 소리잖아요 기사님 마이크 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를 두 분 죽이시는군요 아니 기사님 마이크가 지금 약간 인기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좀 아쉬워서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되게 쓸려요 소리가 그래서 사운드가 지금 저희 쪽으로 안 들어와서 어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까보라 여기가 이제 산동네가 아쉽네요 그쵸 그래서 이 정말 하찮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 그때 진짜 삭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누구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찍는 거는 11살이면 다 찍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이 찍는 저녁노를 찍지 않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주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제 작업실이 해운대에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모래사장에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는 해운대에 작업실을 두고 지금 4년차 있는데 어 그 작업실에 나갔을 때마다 해운대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사장에 쓸려 내려온 쓰레기들 쓰레기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쓰레기가 있거든요 특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요 근데 그 쓰레기들을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바닷물을 떠다가 바닷물조리기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바닷물을 떠다가 그 쓰레기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쫙쫙쫙쫙 뿌려가지고 그게 적게 만들고 물이 쫙 빠지고 나면 그걸 크로즈업해서 복사하듯이 자신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안하니 저보고 만약에 물으시면 저는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중에 누가 하셔도 돼요 그러면 쓰레기라는 게 여러분 통상 더럽고 재생해서 쓰기 어려운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역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다에서 온 편지 이런 제목으로 만약에 컨셉을 자꾸 찍는다 그러면 이 바다가 되게 유기적인 물체잖아요 바닷물이라는 게 우리의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쓰레기의 소식도 있고 그 쓰레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오염시키는구나 하는 역설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작가가 할 일인 거예요 찍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125분의 1초 500분의 1초에 하나씩 딱 찍히잖아요 그건 아니고 평소에 나는 뭘 찍지 어떤 것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하는 걸 생각하는 게 그게 작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보면 제 페이스북에도 쓰는데 혹시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노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진 잘 안 올리거든요 맨날 노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이 사진이 한 장 올라오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맨날 노는 이야기에서 맨날 노는 이야기에서 맨날 노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요리하지 하는 생각에 맨날 노는 이야기에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나무가 이렇게 있는 이건 있는데 약간 콘트라스트도 많이 주고 있고 조금 색깔이 이상해요 홍기정 선생님 홍기정 선생님 마이크 켜 보세요 아 예 켜져 있습니다 예예 사진이 지금 이게 포토샵을 하신 게 S자 S자 그 커브를 S자로 쓴 게 아니고 역 커브를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진이 아 이게 포토샵으로 하지 않고요 윈도우 중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편집기가 따로 있어서 지금 제가 포토샵까지 공부할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일단은 지금 이러고 싶은데 포토샵을 깔아놨는데 뭐 애도 있고 애도 켜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아이가 6살이라서 많이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일도 여기 일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음 아직 뭐 컨트라스트라든지 이런 컬러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풀이 아직 뭐 이제 별변치 못해서 아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예 아 그러시구나 마지막 마감이 안 되셨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예예 앞으로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채팅창에 네 사진 올려놨거든요 네 네 오늘 저기 채팅창 여시면요 거의 링크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링크 오케이 살가도 거의 띄우시면 살가도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예예 어? 이게 글만 뜨는데요 아 살가도 근데 이제 그 발표하기에서요 네 애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살가도록 이미지 띄우는 창으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네 보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조정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국정부분은 라이트룸으로 라이트룸에 가장 접근하기 쉬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전 제가 여기 대전에서 원격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격 강의를 몇 번 한 다음에 노하우가 생기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라이트룸 원격 강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원격으로 라이트룸 강의를 제가 할 거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하고 계시고 한번 제가 다시 띄우시면 됩니다 이제 발표하기로 해서 창을 살가두가 띄워있는 윈도우를 예예 예 예 됐습니다 예예 이미지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미지 보입니까? 네네 보입니다 이미지 창을 띄우셔야 돼요 거기에서 이미지 그 맨 위에 웹하고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사부님 음 웹과 공유하는 중인데 지금 이 테블리 테스트 예예 그 우리 지금 텍스트가 지금 떠 있으니까 사진을 보려면 그 맨 위에 그 웹 말고 보여 예예 알겠습니다 네 예 나왔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제 살가두 아저씨예요 경제학자인데 아프리카로 외국이 원전을 많이 해주잖아요 미국이 원전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왜 아프리카라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학 논문 쓰는 것보다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그걸 사진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진을 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죠 그죠? 이건 자기가 낸 제네시스라는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책 저도 이렇게 큰 책 내고 싶어요 작품 안 드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나온 사진집 중에서 가장 두꺼운 사진집 큰 사진집 비싼 사진집 만들었어요 미국에 한 권 좀 보내드릴까요? 만나면 볼 수 있도록 아이고 그럼요 책 항공 무게가 5kg야 5kg 와우 책을 보는 각도 없어 이게 이 사진이 고래가 이제 물을 딱 치는 그 사진인데 이게 제네시스 하는 사진이 나와요 임팩트가 엄청나네요 호끼리 그죠? 한 장에 한 장 사진이 흑백으로 너무 그렇게 그게 있어요 이게 백금강산을 찍은 사진이 사람들의 군상 보입니까? 사람들의 군상 수부 치는 사람들 시고 있는 완전 십자가를 쥐고 있는다는 느낌 아닙니까? 굉장히 쎄다 네 나무 귀둠에 기대고 있는 아저씨가 완전 십자가를 쥐고 있는 느낌 음 그래서 이 사진이 사람들 서구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 닿을지 몰라요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나아가고 있는 이거 보십시오 물개들인가요? 모델을 잘 찾는 거죠 정말 좋은 모델을 잘 찾아서 사진을 잘 찍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이게 백금강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에요 화면이 좀 안 좋다 그죠? 정말 좋죠 사람이 돌을 쥐고 올라오고 있고 그 앞에 올라간 사람의 손 끝이 보이고 조각품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런 사기가 뭐 이건 이제 살가드 오르라고 하는 작가가 일단 여기 취재를 들어갈 때는 신변안전보장부터 시작해서 또 살가드 혼자 들어가지 않죠 그거를 보디가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사진을 찍고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상태에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힘이 돼요 제가 해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교감, 교감 이런 걸 많이 하죠 교감, 교감이 있을 때 지거라 교감이 있다는 것은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고 자신이 앉아있는 보장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약간 입장에는 다른 게 있죠 보셔요 이것도 이제 그 광장 백금강산에서 일어나니 총을 두고 이제 총불을 자꾸 쥐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야 더 잘한다 이거 참 여러분이 보신 사진들이 살가드 오르의 사진이었습니다 오케이 또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됩니까? 이게 원래 탭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페이스북 보여요? 페이스북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다시 밑으로 밑으로 제가 다음에 만나가지고 전화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런 네 한 번에 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 탭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 별로 발표 자료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그 보고 계시는 그 살가드 페이스북 있는 탭에다가 네 살가드가 있는 탭이 새로 웹브라저의 탭을 하나 여시고 거기다가 그 구글 검색을 띄우면 왔다 갔다 탭만 조종하면 이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한목에 여러 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 네 제가 다음에 한번 전화 한 번 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LA 주변에 건축물을 촬영하는 동안 피사체에 이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그로 인한 기쁨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현실이 허락된 것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삶에 대한 자세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그 권한 속에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생의 즐거움이 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인생이 그냥 사진 어디 있었어요 이건 건축사진 정말 잘 찍었어요 박정호 선생님이 정말 건축사진 잘 찍으시거든요 건축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유명한 잡지에서 맨날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사진이 보는 즐거움 있죠 보는 즐거움 있어요 박정호 선생님의 사진은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게 대비 대칭 이런 관계를 정말 잘 적절하게 조합하셔가지고 사진을 되게 모던하게 찍는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찍는다 그럴까요 그런 맛이 있어요 사진의 맛 박정호 선생님은 아마 일이 있어서 사진을 말씀드리는 동안에는 이 사진을 못 푸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고 싶다고 꼭 좋은 말씀 남겨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나무랄 데가 없네요 이거는 그리고 선생님들 이게 그림자가 지는 곳 있잖아요 그림자가 지는 곳 밑에 사람들이 서 있으면 반드시 사진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얼굴 물고 그물망이라든지 그죠 얼굴 물고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런데 사람들이 축축축축 서 있잖아요 근데 그림 그런거는 무조건 사진을 찍으세요 백에 백 그림이 됩니다 사진이 돼요 하여튼 사진을 찍는게 아주 좋은 작품을 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 이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기가 막힌 사진들을 계속 짚고 계시는데 박정호 선생님이 응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영수 최영수 선생님 이건 아닌가요? 네 이분은 우리 최영수 변호사님이세요 이것까지만 보고 마칠까요? 롱피치 롱아일랜드 오랜만에 근처에 있는 해변에 나가보았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밤이 주는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는 가족과 사람들이 주는 정강을 유일시냇을 담아보았습니다 아 해외은 꼭 그때 있네 그냥 가서 큰일 날 뻔했네 깜짝 놀래라 가족 참 좋죠 같은 장소인가요? 다른 장소인가요? 다른 게임입니까? 아 저희도 올라와서 놀고 있구나 이거 어딘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비치 같아요 아 그 바다 머리를 쌓아놨나봐요 그죠? 아 그림자가 아주 멋있네 영화 영화 그거 보면 그 원스 오픈어 타임 인 아메리카 하는 영화에 보면 로버트 드니로가 저흘로 가잖아요 롱아일랜드로 숨어 들어갔다가 나타나잖아 복수화로 롱아일랜드 여기입니까? 예 예 롱아일랜드 맞습니다 아 참 롱아일랜드에 멋있는 비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사람들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 가족들의 따뜻한 요실이 잘 전달이 되네요 그죠? 사진 참 좋네요 네 멋있네요 티루엣이 은은하고 그죠? 네 가족들이 바닷가에 앉아있어 늦은 밤 가족들이 바닷가에 앉아있어 이 말 속에 이 사진이 같이 나요? 안 같이 나요? 안 같이 네요 또 다른 분위기가 있네요 맞죠 예 저 뒤에서 비쳐오는 저 빛의 빛도 아름답고 그냥 말로 끝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네요 맞죠 이런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즐겁게 놀고 있어 그렇게 감축되는 언어를 써도 그 안에 갇히지 않는다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래 모래 능선 위에서 놀고 있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저 뒤에 있는 건물들에 여기에는 여기 가족이 있고 저 건물 뒤에 불빛 하나하나마다 또 꺼진 불빛 하나하나마다 또 다른 나름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까지를 이 가족이 대표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로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의 양이 혼자 바닷가 모래 등산에서 모래 등산에 앉아 있어 거기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사진을 구사하는 게 사진을 잘 찍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들도 말에 갇히지 않는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원격 그럴 때 또 있다 경주 박경준 선생님 멀리 가지는 못하고 주로 제 생활 방향에 텅티미 촬영을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멀리 가지 못하고 이게 멀리 가지 못하고 아니고요 선생님 박경준 선생님 멀리 가지 않고 주로 제 생활 방향에 텅티미 촬영하십시오 멀리 왜 갑니까 아니 꼭 한국의 작가들 뉴욕 가서 촬영한다고 뉴욕 돌아다니고 뉴욕에 있는 사람이 뉴욕 찍으면 되죠 한국에 있는 사람은 부산 찍으면 되고 서울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뉴욕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용석 씨는 와 네 좀 가야죠 아버님 와요 나는 뭐 나는 두 번째라서 안 갈래 난 두 번째 싫어 아버님이 용석 씨 이 분은 빛내림을 참 잘 잡으시네요 그죠 예 빛을 잡다 빛을 정확하게 잘 잃고 계시는 거예요 박경준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여기 네 박경준 선생님 여기 저기 채팅방에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봐 말씀이 없으시네 하 이것도 사진 쳤네요 네 이 분은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이 분은 사진을 만드는 법을 아세요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찍으면 어떤 그림이 된다는 명확하게 알고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보세요 화면이 잘 보세요 요렇게 고성이 돼 있어요 시선이 요렇게 요렇게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여기 탁 뭉치면 여기 시선이 또르르 따라 내려오죠 이렇게 그죠 왔다가 요 따라서 나무 따라서 요기 다른 마을에 가요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르르르 다시 거기로 와요 시선이 그죠 시선이 화면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알고 구사하시는지 모르고 구사하시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진들을 보면 정확하게 구사를 하고 계세요 명확하게 어떤 것을 찍어야 사람들의 시선이 빠져나가지 않고 감흥인들로 자신의 사진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칼라보세요 칼라 기가 막힌 뉴 칼라같이 색깔 재현하셨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내실 때는 사진을 내실 때는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만 내십시오 칼라 흑백만 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주제를 느껴보세요 선생님은 제목이 없어요 지금 이 사진의 제목이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풍경사진에서 빛에 관계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뿐인데 선생님이 혹시 제목을 만약에 달아주신다면 제가 이 사진을 읽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배웅크 크리틱 이 상연 박상연 선생님 박상연 선생님 계세요 네 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뭐 하는 그런 거 가봐요 이거 외국인가요? 외국? 여기도? 어디입니까? 박선생님? 아 여기는 센슈럴팟 그래서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 네네 센슈럴팟 센슈럴팟이에요? 네 주로 뉴욕 맨하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음 아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작가 중에 센슈럴팟을 찍은 작가가 있어요 브루스 데이비슨이라고 네 올리겠습니다 네 카톡방에 한번 올려볼까요 브루스 데이비슨의 센슈럴팟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자 그거는 6인치 카메라로 찍었어요 아 6인치 카메라요? 6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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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찍었고요 브루스 데이비슨의 유명한 사진으로는 서브웨이 하는 게 있어요 서브웨이 그 다음에 뉴욕 백번가 할렘 뉴욕 백번가 또 브루크린 갱스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 아마 브루스 데이비슨이 검색하면 구글에 검색하면 그 사람의 유명 작품들이 등장할 겁니다 뭐 지금은 나이가 꽤 많죠 한 40년 전에 올렸습니다 올리셨어요? 카톡방에 한번 가볼까요?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카톡방에 카톡방에 안 올리고 어디 올렸었나? 밑에 채팅창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 창에 채팅창에 여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척서방에도 올리겠습니다 네 채팅방이나 여기 그 밑에 있는 채팅창에도 올려놨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네 브루스 데이비슨이 검색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브루스 데이비슨 보이십니까? 지금 그 창은 아직 안올라왔고요 네 잠시만요 창을 바꾸셔야 될 거에요 아주 유지하고 발표 시작 야 이거 번잡하네 아 제가 다음에 만나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밖에 창이 클릭이 안 되는구나 두 개가 되면 좋을 텐데 네 올라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브루스 데이비슨이 서부에 하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여기 여기 이게 브루스 데이비슨의 서브웨이입니다 서브웨이 저는 뉴욕 뉴욕의 전차를 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뉴욕에는 이런 사람들 있나 보죠 이거 보십시오 알아두고 있는 아이들 이 사진은 브루스 데이비슨의 사진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진도 같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그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프랭크라고 하는 작가의 사진입니다 이 작품도 그 유명한 로버트 프랭크의 작품이죠 잠깐 얘기가 옆으로 세기는 하지만 이 작품을 보고 미국 성종기가 있고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이 사진을 보고 느낀 점 도대체 이게 구도나 무어나 볼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정말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우리 고영진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실까요 제가 제가 느끼는 이 사진에 대한 건요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큰 가브먼트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가브먼트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든지 너무나 막강한 가브먼트의 힘에 가려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숨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네요 저한테는 그렇죠 제대로 사진을 읽으신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성조기가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미국의 상징이라는 것은 미국의 개개인이 모여서 어떤 상징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의 우월성 때문에 개개인이 일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지금 우리 고영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나 여러분이 보시고 이 사진을 본 순간에 그게 읽혀야 사진작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딱 보고 이게 부도가 왜 이래 사진이 왜 이렇게 칙칙하냐 프린트가 엉망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 양반은 찍사에 불가한 거예요 사진을 읽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라고 한 거대한 거대한 상징 앞에 우리는 전부 다 익명화된 존재일 뿐이구나 한국말로 하면 개돼지일 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읽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사진작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진을 잘 찍었니 노출이 많니 왜 이리 시커메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이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한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것들이 읽혀야 되죠 그것들이 지금 이게 그래서 아까 지금 브루스 데이비슨이 얘기하다가 지금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 브루스 데이비슨이 찍은 그 센츄럴파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센츄럴파크 근처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10분 안에 가실 수 있는 분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뉴욕 센츄럴파크 근처에 사신다면 우리 멤버들 중에 센츄럴파크 1년 12달을 찍고 10년을 찍는 거요 그러면 제목이 센츄럴파크이잖아요 그러면 센츄럴파크이 70년대 80년대의 센츄럴파크하고 지금하고 다를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죠? 네 나무들이 계속 커가지고 거기에 똑같은 장소에 등장하는 사람들 달라지고 저는 어릴 때 학교 숙제를 어떤 걸 한 적이 있냐 그러면 어린 무슨 유흥지 유원지 앞에 가가지고 유원지에 온 가족을 찍었어요 학교 숙제가 가족사진 찍어오기 나머지 가족사진 찍어오기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매고 상을 빼를 매고 유원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원지 앞에서 나오는 엄마 아빠 아이들 뭐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저 사진을 한다는 학생인데 모델이 필요하다 가족사진을 찍어야 된다 당신이 달라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겠다 앞에 써달라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세팅하고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컨셉으로 찍었니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사진 찍히는 사진 눈을 감았든 뭐 하품을 하든지 아무튼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컨셉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젝트를 셋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뉴욕도 여기저기 찍지 마시고 아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브루스 데이비슨의 백번가 하는 것은 뉴욕 할렘을 찍었어요 할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AX10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젊었을 때 크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할렘 아니 내가 미국 안 사는데 김홍이가 뉴욕 할렘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없는데 동네 건달리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거를 카메라를 메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것을 브루스 데이비슨이 그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하나 카카오톡에 올리세요 여기 여기 채팅방에 넨 골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여성 작가예요 넨 골딘 그것도 뉴욕을 찍어요 뉴욕을 찍는데 뭘 찍냐 그러면 지그 친구들만 찍어요 지그 친구들이 누구냐 레즈비언 호모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전부 그런 친구만 찍어요 네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사진은 아까처럼 버스를 타고 멀리 가서 소재주의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주고받지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10년은 이 프로젝트 할 거야 내가 센트럴파크는 한 10년 찍을 거야 그죠? 센트럴파크를 한 3년 찍어서 작품 만들 거야 이 자세가 중요한 거지 어디로 가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되시죠 선생님 네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파라고 하시네요 한 가지 한 번만 파라 한 번만 파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다들 네 오늘은 잘 진행을 해보고 싶었지만 역시 제가 우리 총무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따라하지 못하고 아주 좀 미숙한 관계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만 하면서 계속 아주 좀 유창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됐고 한대 스님들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아 사부님 제가 제가 그 뉴욕에서 네 어떤 한국분을 만나서 네 한국분이 제가 그 찍었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보여줬더니 아 우리 선생님은 흑백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군요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칼라 사진 안 찍으세요 하시길래 네 그 선생님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 사진을 봤는데 흑백 흑백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하는 거랑 저는 분명히 저는 그 차이를 알겠거든요 저는 사진을 찍을 때 분명히 저 이미지는 어 내가 내가 저거는 흑백 이미지로 만들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저거는 빛이 참 좋아 덩어리가 참 좋네 하는 생각을 하고 흑백 사진으로 찍는데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하는 거랑 흑백 사진으로 찍는 거랑 뭐가 틀리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 저는 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입체감이라든지 그 빛의 톤 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찍기 때문에 제 이미지는 거의 블랙으로 아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칼라를 그냥 흑백으로 변환하는 거하고 흑백으로 애초에 찍는 거하고 이 컨셉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어 아니 고 선생님은 처음부터 흑백으로 찍어요? 저는 이미지는 네 저는 아니 아니요 분명히 저는 로우 파일로 찍기 때문에 이 로우 파일 이미지는 칼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찍을 때 이 이미지는 칼라 이미지로 될지 흑백 이미지로 될지 저는 제 생각이 확실하거든요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있고 아주 다 포인트가 있고 이거를 저는 염두에 두고 찍는데 보통 이 칼라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그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그냥 단순히 전환을 했을 때 그 개조 차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드는데 우리 사부님 생각은 사부님이라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질문이 그분이 고 선생한테 한 질문이 명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 이게 철학적 질문인지 아니면 기능적 질문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능적으로 말하면 네 카메라를 흑백으로 세팅해 놓고 찍을 수 있죠 그렇죠 흑백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네 흑백으로 찍어 그러면 그거를 후보정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아 칼라로 찍은 놈을 흑백 전환을 해서 칼라바를 가지고 칼라바를 가지고 색깔을 조정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개조도 많이 나와 자기가 내고 싶은 특특한 칼라를 낼 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흑백으로 만질 수 없는 색깔들을 만져서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아 기능적으로는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변환해서 흑백 사진을 만드는 게 훨씬 용이하고 또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일하기 쉽죠 아 네네 그 사람 질문이 철학적인 질문으로 칼라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전환을 하는 것과 흑백으로 찍은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대단히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 작가의 선택권 네 네네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그러한 사진 찍이 있으면서 궁금했던 거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한 몇 년 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이제 사진관에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네 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은요 해변가에 수살물에 떠밀려온 장미 한 송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누군가 바닷가에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사망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던졌을 그 장미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네 네 네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저는 그 굉장히 장미 한 송에 남은 그 가족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보신 분은 이게 실현당한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럼 사진을 잘못 찍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사진은요 사진은 전후 사정을 단 한마디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찍은 사진은 네 그 사진에 찍힌 사정의 전후 사정의 일체를 전달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단절한 시간만 보여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로 찍힌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누군가의 상황을 선생님도 상상하신 거잖아 네 상상해서 선생님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찍으신 것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생님 사진을 보면 선생님이 처음에 바닷가에서 장미꽃을 만났던 것처럼 자신의 상상력으로 읽어내는 것이 뿐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네 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여러분 선생님도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어떤 사진은 말에 갇히고 어떤 사진은 말에 안 갇히잖아요 그죠? 말에 갇히는 사진들은 되게 다큐멘터리 사진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훌륭한 다큐멘터리 사진은요 어떤 말에 갇히지 않아요 훌륭한 다큐멘터리 사진은 좀 말에 갇히지 않아요 훌륭한 Zombie Conson 훌륭한espace 들리니까 제 말? 예, 들립니다. 아무것도 웃기네 이거. 제가 뭐 알아서 얘기해주고 있어. 사진을 선생님이 찍은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 꽃 한 소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꽃의 의미는 선생님이 실제로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 꽃이 거기에 왔는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선생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없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유명한 미국의 여자 비평가 있어요. 슈전 손탁이라고. 사실은 없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 선생님이 해석한 것 뿐이야. 다른 분들이 선생님 사진을 보면 선생님이 바탕에 바닷가에서 만든 장미꽃을 보듯이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 사진이 저기 말에. 그러니까 사진에 갇힌 상태의 사진을 제가 찍은 건가요? 말이 사진에 갇힌. 그건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의 사진이 말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보면 아무나 제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안 좋은 겁니까? 만약에 선생님. 선생님의 사진이 말에 갇혀 있다 그러면 누구나 보고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술 가능한 사진이라 그러면 누구나 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에 갇혀 있지 않아. 그러면 열 사람이 보고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나가 빨래하고 있어. 누나가 빨래하는 사진을 찍었어. 친구들한테 보여줘. 누나가 빨래하고 있네. 열 사람이 말했어. 그 사진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 어디에서 누나가 빨래를 하고 있어 증명해 주는 사진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사진은 없지만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진이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가 변하면 가치를 가지는 사진이에요. 그러나 선생님들의 사진은 시간과 장소를 포함해서 보는 순간이라도 뭔가 새로운 충격이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이걸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또 다른 분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받을게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까운 날에 다시 선생님들과 공부할 수 있는 여기 누가 오셨나. 김동욱 울산 선생님 오셨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끼리 하고 있는 서울 부산에서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도 가능하면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초청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보세요. 그죠? 그런데 아마 저녁 8시이기 때문에 그거 한 밤 8시 좀 되지 않을까? 거축은? 우리나라 서울이 저녁 8시면 뉴욕 몇 시에요? 여기는 낮이죠. 대낮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잖아. 그렇죠? 공개해서 같이 공유하셔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사부님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용석선 선생님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공개사항 없으셨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울 착사 강의가 화요일날 7시 반에 있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날 7시 반이니까 그때 제가 링크도 올려드릴 거예요. 이쪽 방에 저기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드리고 저희가 500명 방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니까 지금 49명 방 해외지역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드릴 거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어떤 분이 또 유튜브를 올리지 않을 수 있는데 녹화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영호님이라고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데 녹화한 분들도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팅 쪽도 채팅방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채팅방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유튜브 강의나 이런 다른 걸 똑같겠지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채팅방이 계속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이제 사부님이 많이 밤에 밤에 별로 안 주무시니까 사부님 두 시에 주무시잖아요 항상 그러시면 안 되는데 10시에 자거든요. 보드카 물 타드시느라고 지금도 마시고 있어요. 지금도 마시면서 한 거예요. 저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 같고요. 저기 계속 채팅방 그 너무 많이 글 올라온다고 뭐 끊지지 말고요. 끊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보고 계시면 거기 그 여러 가지 사부님이 무슨 강의하거나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올려주시니까요. 보면서 그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으세요? 네. 가까운 날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부님. 우리 꺼야 돼.